이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모델 김우영은 1992년에 태어나 독특한 외모와 문신으로 패션계에서 주목받고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얼굴을 포함해 몸 전체에 새겨진 다양한 문신은 그의 개성과 예술적 자유를 표현하며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뛰어넘는 대담한 스타일로 그를 차별화했습니다. 김우영의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와 신념을 담고 있는 예술작품으로 그의 정체성과 삶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문신 하나하나가 그의 경험과 이야기를 말해주며 그의 이미지를 더욱 독특하고 인상적으로 만듭니다. 그의 스타일은 패션업계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김우영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용기있게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자기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며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를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김우영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그의 팬과 패션업계의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예상치 못한 이별에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사고 이후 김우영의 가까운 지인이 사고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지인의 증언은 사건의 배경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김우영의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더욱 감정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김우영의 독특한 스타일과 용기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1992년에 태어난 고인은 모델과 타투이스트로서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모델로 활동하며 독특한 스타일과 창의적인 감각을 표현했고 타투 아티스트로서 예술적 열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경력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예술과 자기 표현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BTS의 멤버 알림과 미국 래퍼 웨일이 협업한 곡 변화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 특별한 출연은 BTS 팬덤 내에서 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그는 단순한 모델을 넘어 현대 음악 문화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델로서 그는 2019 봄 여름 헤라 서울 패션위크에서 무대에 올라 그가 가진 재능과 다재다능함을 선보였습니다.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이 중요한 패션 이벤트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되었고 더 많은 디자이너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며 그의 커리어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의 팬들과 지인들은 그가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그는 자신의 분야에 꾸준히 기여하던 활기찬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의 삶이 갑작스럽게 끝났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의 죽음이 불과 26세의 젊은 나이에 찾아왔다는 사실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펼쳐질 무수한 가능성과 꿈이 사라져버린 이 비극적인 상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부재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생동감 넘치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남기고 있으며 그를 기억하는 모든 순간은 그가 남긴 큰 공백을 더욱 아프게 느끼게 합니다. 모델 김우영의 절친한 친구인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우영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대한 슬픔을 진심 어린 글로 표현하며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영향을 기리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씨의 글은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김우영의 밝은 성격과 남긴 유산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A씨는 김우영의 사망 소식이 여러 기사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위로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고인의 마지막 여정이 덜 외롭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인간관계의 힘과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는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과 거리가 먼 악의적인 기사들이 김우영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클릭수와 조회수를 노린 잘못된 정보와 선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면서 근거 없는 소문과 부정확한 보도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기사들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고인의 성격과 삶을 왜곡하며 소중한 사람들의 슬픔을 더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과 왜곡된 정보가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친구로서의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A씨는 이어 사고 조사 결과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했으며 이 글은 전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밝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김우영은 라이딩과 일상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며 모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고급 헬멧과 풀페이스 헬멧, 척추 보호 가방 등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영은 라이딩 중에도 최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고 불행한 사고 당시에도 철저한 보호장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씨의 글은 김우영의 기억을 기리며 그의 안전의식과 삶의 태도를 통해 더욱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는 지게차와 충돌한 사고에 연루되었으며 이 지게차는 홍대 인근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 이후 그는 도로의 4차선에 불법 주차된 택시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구급차는 단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부상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부상의 심각성으로 인해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사고 영상을 언급하며 유턴 중이던 지게차를 피하려던 김우영은 3차선으로 달려갔고 지게차의 오른쪽 후미와 충돌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충격은 그의 하루를 결정짓는 사건을 촉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첫 충돌은 심각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안전 프로토콜과 직장 내 안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했습니다. 그 후 김우영은 4차선에 불법 주차된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택시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지게차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어 위험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주차는 도로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도로변에 서서 승객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예상치 못한 충돌로 인해 비극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택시가 그곳에 주차되지 않았더라면 김우영은 4차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택시가 그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위험한 상황을 유발했습니다. A씨는 김우영은 지게차와 택시 사이를 빠져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도로에 서 있던 택시 기사를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게차와의 충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보행 신호를 기다리며 오토바이가 지게차와 택시 사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법 주차와 부주의한 운전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고인의 지인 B씨는 그를 회상하며 김우영이 지닌 뛰어난 자질과 밝은 성격을 추억했습니다. B씨는 그가 단순히 재능 있는 사람을 넘어 언제나 기쁨과 낙천주의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희제 꿈이 이루어졌어 라고 외치던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목표를 향한 그의 끝없는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B씨의 말은 그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며 활기차고 감동을 주는 인물로 기억되는 김우영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B씨는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스튜디오에 도착했던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도착하던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렬했고 그 순간은 단순한 도착 이상의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김우영은 잠재력과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삶의 취약함과 예기치 못한 상실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B씨는 그가 생전 이룬 성취를 떠올리며 이제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김우영과 함께 패션 행사에 참석했던 C씨는 그와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비록 그들과의 시간이 짧았지만 김우영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C씨는 김우영이 이 세상의 고난을 벗어나 내세에서 평화롭게 쉬기를 기원하며 그의 기억이 영원히 사랑과 빛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 D는 김우영의 친절함과 감정적 깊이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D는 두 사람 사이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형성된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겼고 그 기억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김우영이 남긴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영이 천국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그의 존재가 남긴 따뜻함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위로할 것입니다. 그의 부재는 깊이 느껴지지만 그가 더 나은 곳에서 평온히 지내고 있다는 믿음이 작은 위안을 가져다줍니다. 김우영이 다시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8월 21일 김재욱은 바쁜 촬영 일정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세상을 떠난 이 안을 추모하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재욱은 초콜릿 쿠키, 반짝이는 맥주 캔, 그리고 그 위에 우아하게 놓인 담배로 꾸며진 사진을 공유하며 이 안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나마 진심 어린 경위를 표했습니다. 김재욱과 이 안의 우정은 호평을 받은 드라마 커피 프린스를 통해 시작되어 깊어졌습니다. 이 안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김재욱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추억은 이 안이 남긴 흔적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우정의 증거가 됩니다. 김우영의 지인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에 대한 깊은 감정을 공유하며 진심 어린 반응을 전했습니다. 2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에 대한 상실감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의 기억을 평생 간직하며 그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안이 세상을 떠난 당시 그는 겨우 27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우영 역시 떠나기엔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두 모델은 막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소중한 오토바이와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의 이른 작별은 안타까움으로 남았으며 그들의 기쁨이 천국에서도 울려 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